K-POP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K-POP 페디큐어는 K-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. K-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,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의가 아닙니다. K-POP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. 다음은 K-POP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. 네일 디자인 K-POP 페디큐어는 기학적 패턴 상징, 꽃 완화 캐릭터, 그리고 심지어 K-POP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.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. 색상과 반짝임 K-POP 페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. 글리터는 또한 손톱에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. 액세서리 K-POP 페디큐어에는 라임스톤, 스터드, 진주, 그리고 부족과 같은 네일의 액세서리 등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. 그라데이션과 옹브레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또는 옹브레 효과는 K-POP 페디큐어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. 그들은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전환을 만듭니다. K-POP 아이돌 레퍼런스 일부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K-POP 아이돌이나 그룹과 관련된 요소들을 페디큐어 디자인에 통합하기로 선택합니다. 여기에는 그들의 이름, 로고, 앨범, 커버 또는 심지어 그들의 노래, 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K-POP 페디큐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일아트 전문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튜토리얼과 네일아트 용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실험할 때 재미있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K-POP 페디큐어는 활기차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알려진 K-POP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네일아트 스타일입니다. 그것은 K-POP 팬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그룹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네일아트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다음은 K-POP 페디큐어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. K-POP 페디큐어는 종종 대담하고 밝은 색과 파스텔 색의 혼합을 특징으로 합니다. 핫핑크, 일렉트리플루, 그리고 선명한 오렌지와 같은 네온색조는 인기있는 선택입니다. 민트그린, 베이비핑크, 라벤더와 같은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도 좀 더 섬세한 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손톱 모양은 K-POP 페디큐어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입니다. 아몬드나 타원형 손톱은 복잡한 디자인을 위해 더 평평한 캔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종 선호됩니다. 그러나 일부 팬들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사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K-POP 페디큐어는 모두 창의성과 독특함에 관한 것입니다. 몇 가지 인기있는 설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 큰 발톱에 K-POP 아이돌의 작은 손으로 그린 초상화는 열렬한 팬들에게 흔한 선택입니다. 좋아하는 K-POP 그룹이나 아이돌의 상징과 로고를 통합하는 것도 팬덤을 선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디자인의 특정 부분에 글리터나 라인스톤을 추가하면 페디큐어의 매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K-POP 뮤직비디오나 앨범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복잡한 기아학적 디자인이나 패턴은 페디큐어를 돋보게 할 수 있습니다. K-POP 뮤직비디오나 앨범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복잡한 기아학적 디자인입니다. K-POP 뮤직비디오나 앨범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복잡한 기아학적 früh